으아앗!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네? 김치맛 났어! 그건 아니야. 오늘의 메뉴는 등갈비 김치찜입니다. 내 것찜이 아닌 등갈비 김치찜입니다. 너무 재밌잖아. 조금만! 조금만! 하랬잖아! 누가 여기까지 하래? 물이 부족하면 내 침 좀... 우와... 이게 뭐야?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! 할머니 따봉! 오늘은 등갈비! 허리갈비가 아닌 등갈비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! 하나, 둘, 셋! 아, 안녕하세요! 라꿍 까꿍이잖아, 아버지. 라꿍 까꿍! 짜꿍! 이거는 등갈비찜이고 여러분들은 내 거찜! 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 맨날 이러면 하면 유튜브 매일 하고 싶다, 이거? 맨날 드시고 싶어, 이런 거? 매일 하고 싶어, 매일. 잠도 안 자고. 이제 드셔. 이제 먹어야 되지? 네. 진짜 먹어? 네. 와우, 할머니. 와우, 진짜 맛있다. 와우, 진짜 맛있다. 야, 할머니 어떻게 뼈를 그렇게 쏙 봤어? 아우, 미안한데 우리 좀 먹어. 와우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 할머니 진짜 시집 잘 오셨다 진짜 맛있다 시집을 잘 안 했어? 체인점 하나 내도 될 것 같아 등갈에 올 땐 등갈비로 체인점 하나 내자 이 등갈비를 먹으니까 할아버지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 그래 그죠? 응 어우 이상하네 네 좋습니다 거기보다 김치가 진짜 맛있네 김치맛이 낫어 그건 아니야 와 이 김치찜이랑 이 계란 반죽은 진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다 이거 어서오세요 고객님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입니다 안전빵을 단단히 먹으세요 고객님 contagious 전생에 바둘이었나 뼈를 진짜 잘 바르네 와 아 이거 다 먹으라고? 와 마이클 해 여기다가 다 놨냐? 먹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응 응 와 이거를 한 번에 먹는 방법은 밑이 좀 이렇게 등을 긁거나 등갈비 등을 좀 이렇게 긁거나 이렇게 부위를 만들어 VJ특공대처럼 이렇게 부위 한 다음에 소스가 착착 발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VJ특공대를 입에다가 걸쳐 자 잡아 당겨버려 이야 이거 아주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개천에 용났다 이거 오늘 아주 재밌는 먹방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제 가는 거야 짠하러 오셨어? 짠 진짜 이 맛이야 고기 먹고 아 역시 고기 먹고 식후 땡으로 사이팔이 아닌 사이다를 먹는 이 느낌 짠 할아버지 아 왜 방구를 끼고 그래 고기 먹어 그렇지 않아 아니 할아버지 다 잡으면 다냐고요 고기 많이 먹으래 전기장판이 뚫어지겠어 나도 몰래 다져 버렸어 죄송합니다 방구 껴서 죄송하다고 해야 돼 이건 진짜 큰일이야 저 큰집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뭐 빨리 사과드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방구 껴서 죄송하다고 해 자신들 몰래 뭣이 풍들었습니다 방구 껴서 죄송하다고 하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방구를 껴서 죄송하다고 해 아니 방구를 껴서 죄송하다고 하시라고요 아니 방구를 껴서 죄송하다고 하시라고요 뭐가 큰 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방구를 껴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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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방구를 전기장판이 뚫어지도록 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셔 Alumni 방구를 껴서 죄송합니다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켰 또 먹어? 또 먹어? 이제 밤새 또 어떻게 되겠네? 내 이빨 빨라.